장모님을 우리 집으로? 응 오늘만 오시고 가고 싶어 따뜻한 데서 잘 드시고 편하게 쉬셔야 된다고 그러셨거든 그렇지 뭐 그러셔야지 어머님께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어?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? 응? 맞사위에 책임감과 도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박완성씨 어디 각오 없는거 같은데? 아 그거야 장미안 걸릴까봐 겁나서 말 돌린다는게 그렇게 됐던거고 응? 말로만 그래봤던거야? 내가 진짜로 모시고 간다고 할지 모르고? 아니 그런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또 여보야한테 난리칠까봐 그러지 당연히 어머님 혼내시겠지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을거 같아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은 좀 나중에 들어와 내가 먼저 모시고 들어갈게 응? 나 집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다 207로 못들어가겠어 내 방에서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어 할머니는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? 그날을 어떻게 잊어 최서방 유전자만 등록되면 금방이라도 찾을거 같아서 꿈에 볼만 그날만 기다리면서 몇날 며칠 잠을 못잤는데 다 밝혀낼거야 어떤 나쁜놈이 우리 치우를 데려갔는지 우리 치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병원 안가도 괜찮으시겠어요? 오늘 너무 놀라셔서 자네는 안 놀랐나? 자네는 하나 마찬가지지 이보게 치우 사진 말릴세 예 복사해서 회사 구석구석 다 갖다 붙이게 아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떨어뜨린 사람이 치우든 치우 지인이든 언젠간 다시 찾으러 올거에요 언제 와도 바로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이거 괜찮아요 city